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합리진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 뇌질환이 생긴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백신을 맞고 나서 어떤 증상이 생겼지만 그걸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서 이긴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핫키워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정부의 보상 판결을 받아낸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우선 판결 내용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4월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는데요. 양다리 저림과 부어오름, 어지럼증이 생겨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이곳에서 뇌출혈과 단발신균병증 등을 진단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백신 부작용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이상 증상이 발현됐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만큼 백신 부작용과 연관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동안 정부에 백신 부작용 보상을 요청했다가 거절된 경우가 더 많지 않았나요? 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과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데 상당히 보수적인 태도였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에 대해 정부의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8만 7,304건인데요. 이 중 약 74%에 대한 심의가 완료된 상태지만 이 가운데 보상이 결정된 건 사망 8건을 포함해 2만 801건입니다. 신청자의 32%만 인과성을 인정받아 보상받게 된 셈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정부로부터 백신 부작용 피해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도 소송에 나서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질병관리청에서도 곧장 항소한 상태입니다. 의학적 근거와 또 백신 이상 반응 정보,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적 절차에 기반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간다는 계획인데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을 거부한 정부 판단을 법원이 뒤집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현재 진행 중인 비슷한 소송 9건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안전하다는 정부 말만 믿고 백신을 맞았다가 피해를 봤지만 소송까지는 용기 내지 못한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네, 백신 피해자 단체와 가족들 역시 피해 보상 심의 결과조차 나오지 않아 소속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봤는데요. 인과성 입증 문턴이 너무 높다며 인정 범위를 보다 넓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 해결을 법원에 미룰 게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해 적극적인 피해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백신 부작용, 국내에만 있는 건 아니죠. 해외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보상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이런 선진국들 부작용 인정 기준은 국내보다 조금 더 폭이 넓습니다. 세계 보건기구가 밝힌 중증 백신 부작용 보면 혈전증, 심장병, 뇌졸중, 간 손상 등 18개 항목이나 되고요. 부작용 발생 기간은 접종 후 1년까지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가운데 5개만 인정하고 있고 이것도 백신 접종 후 42일 이후 사망하면 4인 불명 위로금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백신 부작용 논란을 줄여나가는 일이 필요한데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백신 때문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걸 명확한 설명 없이 정부 비공개 회의에서 결정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소송 결과를 계기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해할 시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백신의 효과는 키우고 누리면서도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합리진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